좋은 음악을 계속하면 뭐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그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. 진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그 진실이 아닐까 그냥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Oh yeah yeah Oh yeah yeah 이제Let's go 코로나 불꽃의 피아노 지금 있을 때는 나 기다려있어 눈물신 코로나 그게 바로 너야 고맙습니다.